팀미션 진 황우림 그녀가 궁금하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God bless the world 팀미션 최고의 반전 Oh my God 팀미션 진 황우림 4회 최고 시청률 29.4% 4회 전국 시청률 26.7% 미스트로2가 본선 1라운드 장르별 팀미션을 통해 최약체의 화려한 반란과 신흥강자 대고 속출이란 대이변의 서사시를 쓰며 안방극장의 황우란 전율을 선사했다 이날 팀 미션에서는 아이돌부 황우림이 탄탄한 실력으로 지인을 차지 4세대의 트로트퀸을 입증했다 지난 7일 밤 10시 방송된 TV조선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트로2 4회부는 최고 시청률 29.4% 전체 26.7%를 기록 4주 연속 지상파 종편 테이블 전 채널 예능을 옳치라는 범접 불가 위험을 뽐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본선 1라운드 장르별 팀미션을 통해 총 31팀 39인의 본선 2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진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예의 팀미션 진이 탄생하면서 스펙터클한 재미와 복찬 감동을 안겼습니다 팀미션 진 발표 트롯 새시대를 열 본선 1차전 진 아이돌부 김사은 왈 내가 왜 떨리냐 본선 1차전 진 아이돌부 황우림 황우림 왈 말도 안 돼 홍지은 왈 내가 눈물이나 아이돌부 황희의 눈물 트롯 시리즈 최초 아이돌부의 진 타란 황우림 꾸벅 떠오르는 트롯 원석 제대로 일냈다 황우림 퍼포먼스는 기본 황홀한 음색까지 눈 부실 정도로 빠르게 급성장 미래가 기대되는 차세대 트롯 여제 황우림 얼떨떨 황우림 여왕 등극 고규한 왕관 아이돌부 장하다 우리 황 황우림 왈 일단 너무 떨리고요 진을 놓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고 발전해서 꽉 잡으세요 우리 임주 상한가 찍을 테니 예선 진 윤태화 놓치지 않는 게 쉽지 않아 황우림 양의 팀 미션 진 축하드립니다 미스트로 2 황우림 팀 미션 진의 매력 비주얼 투표 부탁 황우림이 매력 넘치는 비주얼을 자랑했다 가수 황우림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스트로 2 황우림 투표 부탁드려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TV조선 미스트로 2 녹화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황우림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아름다운 비주얼과 매력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황우림 완전 정복 종교 무교 고향 경기도 김포시 생년월일 1996년 8월 29일 신체 키 167cm 47kg 5형 팀 미션에서 황우림 진을 발표했으나 손과 민은 발표하지 않았다 미스트로 2에 출연한 황우림이 본선 1차 진을 차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황우림의 과거 소속사 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26세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황우림은 지난 2015년 그룹 플레이백 멤버로 데뷔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핑크레이디 멤버로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황우림이 속한 핑크레이디의 소속사는 오디엔터테인먼트입니다 가수 황우림은 미스트로 2 출연 전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고 특히 황우림은 과거 JYP 공채 8기 오디션에서 1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스트로 2에서 황우림은 JYP는 저를 놓쳤는데 미스트로스는 저를 놓치면 안 된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바람대로 황우림은 본선 1차에서 지인을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우림에 대한 네티즌 반응 황우림에 대해 네티즌들은 묘하게 흡입력이 있어서 놀랐다 볼수록 끌리는 스타일 황우림 황우림씨 너무 예뻐요 진 축하드려요 마치 미스코리아 시상식 장면 보는 듯 응원합니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유쾌한 분 같아서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홍지윤님도 잘하셨는데 이번엔 황우림님이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연습 기간이 한 달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황우림이 앞으로 미스트로2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황우림 예선 복귀 내가 황우림이다 아이돌부답게 촤륵 두 개가 모자르는 13하트 황우림 예비 합격 12월 24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로2에서는 이날 아이돌부 두 번째 참가자 황우림은 JYP 공채 8기 오디션 1등 초신이다 JYP는 놓쳤는데 미스트로스는 놓치면 안 되니까 JYP를 내서워서 얘기를 해봤다고 말했다 황우림은 조용수가 작곡한 홍진영의 사랑은 꽃잎처럼을 댄스와 함께 열창했다 황우림은 13개의 하트를 받고 추가 합격으로 본선 진출이 확정됐다 노래를 직접 작곡한 조용수는 하트를 누르지 않은 것에 대해 보컬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 황우림은 조용수 작곡가님 하트가 제일 중요했다 하지만 괜찮다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에 장윤정도 그래 뭐 어때 라고 그의 긍정적인 면모를 칭찬했다 조용수는 안타까운 게 이분이 실수를 많이 하고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명확했다 키를 반키 정도 낮췄으면 음색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면서도 제 곡이 아니었다면 눌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림 양의 팀 미션 진 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꽃길만 열리시길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